자 이번 시간은 제 5편 제 1장 배관 1반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배관 재료부터 살펴봅니다. 자 처음에 강관이 나오죠. 1.1 강관. 강관, 파이프. 관이 강. 스틸로 되어 있다고요. 스틸. 스틸로 만들어진 관이다 이 소리죠. 스틸 파이프라는 건데 자 특징을 이제 장점, 단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특징은 스틸에서 오는 것이죠. 스틸. 스틸 요 강. 스틸은 기본적으로 인장 강도, 텐셜 스트렌스. 이게 높죠. 인장 강도가 좋은 편이고 그리고 하니까 좀 질긴 감이 있다. 질기다. 인성이 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장 단점을 보면 되겠어요. 자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인장 강도가 크니까 내 충격성이 우수한 거죠. 충격에 잘 견딘다. 그리고 배관 작업이 용이합니다. 가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철금속관에 비해서 좀 쌓여 경제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단점은 이제 그 부식이 발생이 쉽고 배관 수명이 짧은 편이다. 그래서 여기 단점 나온 것은 다분히 탄소관관을 두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일반 강관함은 탄소관관인데 거기다가 합금원소가 섞이면 합금관관이 되는 거죠. 종류를 보시면 1. 강관의 분류. 재질에 따라서 탄소강, 강관. 합금강, 강관. 이제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강으로 되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합금원소를 넣었다 해서 이거는 합금강관이죠. 그리고 뒤에 이 스테인리스관은 뭐냐. 얘도 합금강관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스테인리스관이 이제 또 어떤 중요도를 차지하니까 따로 빼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써 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 방법에 따라서는 이은매. 이은매. 뭐냐면 그것을 영어로 심 이렇게 해요. 심. 이은매가 없다. 심. 네. 가령 강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통자로 해서 그러면 얘가 바로 이은매 없는 강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가 용접한 부분이 있다. 그럼 이것은 심. 이은매 있는 강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은매 없는 관. 그리고 이은매 있는 관 해놓고 이은매 있는 관은 뭘로 했냐. 보면 단접. 이거 단접으로 딱 붙였다. 이런 거죠. 그리고 단접관. 단접. 가스용접. 전기저항용접. 아크용접. 이런 것을 이용한 관들이다. 이런 얘기에요. 붙이는 거를. 그 다음에 표면처리에 따라서 흑관 이렇게 하면은 표면처리 안 한 거다. 백관 하면 아연도금을 한 것이다. 아연도금 강관이 이제 백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강관의 제조 방법 분류를 보면 뒤에다 다시 이를 붙였다. 그러면 전기를 떠올리시면 되죠. 일렉트리. 전기저항용접관이죠. B는 단접관. A는 아크. A. 아크가 AR. C 이렇게 있잖아요. A. 아크. 그 다음에 SH는 열간 가공. 이은매 없는 관이다. 등등 해서 옆에 거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이 3번 스케줄 번호인데요. 스케줄 넘버.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뭐냐면 두께. 두께. 두께를 쭉 해서 체계화한 거예요. 그래서 유체의 사용압력. P하고. P하고. 그 상태에서 재료의 허용응력. 이걸 S. 허용응력 하면 사실상 응력인데 허용.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더 일반적인 건데 우리 교재에서는 S로 써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표준에도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S로 하고 헷갈리는 게 이것이 안전계수 있죠. 안전력. 그 S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건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스케줄 번호는 이렇게 허용응력분의 최고 사용압력. 해놓고 해놓고 1000을 곱한 게 기본이에요. 자, 이 소리는 뭐냐면은 얘하고 얘하고 있죠. 단위가 같다. 얘하고 얘하고 같은 단위. 하면은 이 1000이 맞는데 우리 교재 보시면은 S, T, H, NUMBER 해놓고 이걸 먼저 얘기 안 해놓고 이콜으로 10 곱하기 S분의 P 이걸 먼저 써놨죠. 그리고 그 밑에 참고해놓고 이 얘기를 써놨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문제 나올 때 그러니까 이제 사용할 때 말이죠. 이 사용압력을 이렇게 해서 얘가 뭐냐면은 킬로그램 펄스 퍼 이거 제곱 센티메터로 해놓고요. 해놓고 그 다음에 재료 허용응력은 킬로그램 펄스 여기까지 같은데 퍼 제곱 미리미터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압력할 때 단위 면적당을 센티메터 곱하기 센티메터 이렇게 해서 퍼 킬로그램 펄스 이렇게 하고 이거 뭐죠? 이건 이제 인장강도에서 온 거잖아요. 인장강도를 갖다가 안전률을 나눈 거잖아요. 그럴 때는 단위가 여기가 제곱 미리미터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식을 이렇게 쓴 거지 사실상 얘네들이 단위와 같다 할 때는 천을 곱한 거 원래 출발이 이거라는 얘기죠. 원래는 지금 여기 교수는 바꿔 놓았지만 그래서 밑에 걸 보시면 압력 해놓고 참고의 1번, 2번 이렇게 보면 압력 해놓고 압력 단위가 뭡니까? P 단위가 킬로그램 펄스 퍼 제곱 센티메터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허용응력 인장강도 단위는 어떻게 해놨어요? 허용응력 인장강도 단위는 얘도 킬로그램 펄스 퍼 제곱 센티메터 이렇게 해놓은 거죠. 단위가 같죠. 그 다음에 그 2번을 보면 압력 해놓고 압력은 P는 메가파스칼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허용응력 인장강도는 여기 쓰면 뭐냐면 뉴턴 퍼 제곱미리미터 이렇게 써있죠. 달라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같은 거죠. 메가파스칼하고 얘하고 같은 거 이거를 파스칼로 표현하면 여기 메가파스칼이 되잖아요. 같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게 공학 단위가 되는 거고요. 공학 단위 이렇게 표시를 하면 SI 단위가 되는 거죠.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썼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식을 간다 그러면 이것도 공학 단위로 했다 생각하면 되겠죠. 했는데 이 단위가 분모 쪽이 다르니까 10을 곱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 나올 때 단위가 같애 그러면 1000을 곱하는 거예요. 단위 같으면 그럼 여기서 만약에 단위가 있잖아요. S에 가는데 어? 단위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네? 이러면 10 곱합니까? 아니죠. 얘는 같은 거예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1000을 곱한 얘가 이거 할 때 왜 10이 되냐 이거예요. 그것은 요거 있죠. 요거. 요게 다르잖아요. 퍼 얘가 퍼 해가지고 위에가 있죠. 얘가 위에 있고 얘는 밑에 있죠. 그러면 거꾸로 하면 얘가 제곱 밀리미터 요거는 제곱 센치미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 근데 여기 이제 10이 곱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10이 아니지. 아. 죄송합니다. 나중에 10이 곱해지는 거예요. 1000이 곱해졌을 땐 첫 해보려는 거예요. 1000 이게 왜 10이 되냐 그걸 해보는 거예요. 제곱 밀리미터잖아요. 그럼 얘를 얘를 뭐예요. 어. 같은 단위를 하려면 제곱 제곱 밀리미터 하려면 10을 두 번 곱해야 되죠. 10 10 10 밀리미터 곱하고 10 밀리미터니까 100이잖아요. 그럼 밀리미터 없어지고 얘는 어떻게 돼요. 100분의 1000 그러니까 10이죠. 이렇게 11 곱하는 거예요. 10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 지금 이 배관 앞에서는요. 이 스케줄 번호가 제일 중요하고 먼저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배관용 관관기호 해놓고 배관용 쭉 나와 있잖아요. 이 기호 KS 규격기호 구분하는 거 이거 중요하고 자 개괄호 먼저 좀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탠리스 상관 특징은 이거 녹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고 지금 교재 나면 세 가지 구분된 거 기억을 하듯이 고 나머지 쭉 읽어보면 되는 내용들이에요. 일반적인 내용들이 되어져 있고 저쪽에 저쪽에 가면 관의 이음 접합 방법에서 실제 배관길이 산출할 때 이거 몇 가지씩 나와요. 그거 좀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강관을 구부렸을 때 있죠. 구부렸을 때 구부린 곡선 길이 계산하는 거 그거 좀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동간에서요. 압축이음이 있죠. 플레어 조인트 그거 좀 유심히 봐두시면 되고 근데 밸브에 들어가면 밸브 뭐 글로브 밸브 하고 스톱 밸브 같은 거다라는 거 하고 유량 조절력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슬루스 밸브 이거를 게이트 밸브랑 같다. 슬게 딱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체크 밸브 역류 방지 밸브죠. 그리고 구분하는 거죠. 네 가지 써 있는 거 그거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신축이음 가면요. 슬리브 형 밸러스 형 루프 형 스위브 형 홀쩔임트 이 특징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관 지지 기구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각각 종류 배관의 행거의 종류들 행거 종류는 좀 쉽기 때문에 잘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무슨 행거라고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빼고 리지드 스프링 콘스턴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서포트 종류 뭐가 있냐. 근데 여기서 보면 리스트레인트 있어요. 리스트레인트 배관의 신축으로 인한 배관의 상하 좌우 이동을 제한을 하고 구속하는 거 리스트레인트 있죠. 이 종류 앵커 스톱 가이드가 있죠. 이 종류가 아닌 거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거 자주 출제가 돼요. 나머지는 그리고 기타 뭐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개관을 쭉 말씀드린 것은 뭐냐.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한 겁니다. 잘 가겠습니다. 그 정도 하나요 랩 하나요 innen 하나요 하나요 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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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